이런 와중에 또 이제 베이징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진짜 한국은 이제 끝나가고 마스크도 벗는데 아 중국은 더 꽁꽁 싸매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더욱 꽁꽁 싸매고 있어요 아 오늘도 베이징에서 확진자가 50명대인가 나왔어 오늘도 베이징에서 확진자가 50명대가 나왔는데 아 봉쇄구역을 더 확대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베이징이 저번에 아직 베이징이 공식적으로 봉쇄되진 않았잖아요 베이징은요 여러분들 아직 봉쇄가 되진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습니다 그냥 베이징 안에 어떤 아파트 단지 베이징 안에 어떤 거리 베이징 안에 어떤 짝마한 구역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봉쇄되고 있는데 근데 요렇게 부분적으로 봉쇄되고 있으면서 베이징 인구의 90%를 PCR 검사한다 이러니까 아 이거 베이징 곧 봉쇄되는구나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들 상하이까지만 해도 중국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다? 근데 베이징은 여러분들 중국에서는 수도잖아요 베이징이 흔들리면 전체 중국이 흔들린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베이징이 이제 약간 좀 봉쇄존심을 보이니 일단 뭐 베이징 뭐 제조업 제조업 이거는 이제 전세계적으로 이제 영향을 끼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 그 뭐냐 환율 중국 환율도 떨어지고 있고 여러가지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아니면 산업적으로든 큰 영향이 아마 세계적으로 퍼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아 근데 베이징은요 여러분들 어 지금 점점 봉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게 일단 등교랑 학교 수업 다 중단했습니다 이게 봉쇄 전에 그 징후거든 학교 등교 중단 수업 중단 그 다음에 뭐 뭐 여러가지 어 다양한 무슨 뭐 이렇게 유흥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 좀 이렇게 뭐 뭐 뭐라 해야 되지 뭐 사람 많이 가는 그런 시설들 다 폐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베이징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좀 봉쇄를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중국은요 5일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일부터 중국 5일절 시절이야 5일 노동절이라고 긴 휴가입니다 막 앞뒤로 휴가 붙이면 거의 막 2주 쉬는 그런 1년에 굉장히 긴 휴가에요 근데 이렇게 긴 휴가 아 물론 적으면 뭐 일주일 이상으로도 쉴 수 있고 뭐 한 10일 전후로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긴 연휴인데 그 연휴 때 만약에 중국에 이제 이동이 커지고 사람들이 막 왔다갔다 하면서 섞이면 얼마나 또 많은 확진자가 나오겠어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정부에서는 그걸 좀 막기 위하여 미리 좀 이렇게 봉쇄를 해두는 게 아닌가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베이징 발묶기자 위엔화 확 꺾였다 17개월 만에 최조로 떨어진 위엔화 가치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와 이렇게까지 폭락하나 거의 절벽인데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력 산업 위축의 고용도 악화 경기 둔화 우려에 위엔화 약세도 가속화도 하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기준 환율을 전보다 0.8% 높은 달러당 6.617 유엔으로 고시했다 기준 환율 6.6 유엔대로 올라간 것은 2020년 11월 16일 이후 17개월 만이다 원재료 가격 상승 공급만 붕괴 코로나19 봉쇄에 따른 수요 악화의 삼중 악재가 겹치면서 중국 제조업 핵심인 자동차 산업의 수익성도 악화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 중국이 이렇게 악화된다고 중국만 악화되느냐 아니에요 전 세계의 영향을 거칩니다 그게 짜증나 근데 베이징은 지금 또 봉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있느냐 임시병원 그러니까 말이 병원이지 그냥 환자들 확진자들 가둬넣는 그냥 시설이야 그걸 또 증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증설한다는 이유는 지금 베이징에 하루에 확진자가 50명 나온다 말이 안 돼요 제가 지금 봤을 때 베이징에 하루에 한 5천명은 나오고 있을 것 같다 알게 모르게 한 5천명씩은 적어도 몇백명씩은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병원을 짓고 하지 이거 지금 수치가 믿음이 안 가는 수치예요 일단 중국 오늘 공시된 거는 중국 오늘 확진자 수가 5,600명이 늘었는데 여러분들 중국이야 여러분들 중국이 15억 인구 그 인구 밀집도가 높은 중국이 하루에 5천명이면 하루에 5만명 50만명 아 금방이에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한국도 하루에 5천명일 시대가 있었잖아요 5천명 되다가 그래 와 이건 충분히 많은 거야 1만명 이상으로는 안 넘어가겠지 그런데 여러분들 5천이 1만명 되고 1만명 2만 5만 10만 20만 30만 40만 50만 대한민국이 적은 인구에 60만까지 찍었습니다 하루 확진자 중국 하루에 제가 봤을 때 하루에 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노동 절대 물론 지금 중국이 봉쇄한 곳도 있지만 봉쇄 안 한 곳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전파하기 시작하면 중국도 한번 휩쓸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을 보자면 여러분들 일단 대만 확진자 수 10만명을 넘었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 대만 하루 확진자 평균 1만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만도 지금 이제 휩쓸기 초기 단계야 대만도 하루에 1만명 되다가 제법 봤을 때 하루 대만도 하루에 확진자 10만명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거 한번 휩쓸고 나면 대만도 이제 대대적인 오픈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마스크도 벗고 대만도 지금 휩쓸기 일부 직전이에요 그것도 확 올라올 거야 제가 지금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 공시된 숫자는 대만 확진자가 중국 확진자보다 많아질 거예요 중국 확진자가 공세된 게 지금 이때까지 중국의 총 확진자 20몇만명?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봐봐 대만이 초반에 방역을 너무 잘했잖아요 엄청 잘했는데 이게 진짜 바이러스가 변이 되면서 못 막을 수준까지 온 거야 이건 뭐 그냥 일단 냅둬 봐야지 좀 이렇게 확진자들 많아지고 그런 거 좀 지켜봐야죠 그 다음에 또 안 할 수 없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상하이 이야기입니다 상하이는 뭐 지금 물론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많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많고 부딪히는 사람들도 많고 막 여기저기서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고 있지만 근데 이제 상하이는 어느 정도에 갔냐 초반에 봉수할 때 당황 당황스럽고 그 다음에 아 그래 좀 있으면 풀릴 거야 하면서 희망 단계 희망을 가지게 되죠 근데 1주, 2주, 3주 이렇게 연장되니까 희망은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아 언제 끝나 짜증내다가 이제 여러 가지 공급도 잘 안 되고 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분노에 달합니다 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하이 사람들 엄청 분노에 차 있었죠 그죠 어마어마했잖아 제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못보신 분들은 제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분노하다가 이제는 약간 좀 해탈이 됐어 어떻게 되느냐 영상 보실게요 아 이제 사람들이 해탈해가지고 각자 자기 집에서 창밖으로 이제 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서로 다른 창가에서 박수 쳐줘요 아 이제 사람들이 이 상황을 해탈하면서 슬슬 이제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리고 경찰들이 여기 또 시민들이랑 대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지금 여기도 봉쇄된 단지 같은데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죠 아 중국 국가를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국 국가가요 왜 사람들이 중국 국가를 부르냐 진짜 중국 사람들이 아 중국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공산당을 사랑해가지고 중국 국가를 부른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 국가 가사가 가사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일어나라 노예가 되기 싫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 중국 사람들이 중국 국가를 부르는 건요 애국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일어나라 노예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누구 노예? 공산당의 노예 하기 싫은 사람들이 일어나라 이러면서 다 같이 중국 국가를 부르고 있어요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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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이런 아 여기 어떤 사람이 이 앞에서 뭐 지휘를 하고 있는 건가 뭐지 이거 춤을 추고 있나 경찰들은 참 기가 막히겠죠 그죠 아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은 아예 그냥 그 베란다에다가 스피커 큰 거를 딱 갖다 두고 리얼 콘서트를 합니다 리얼 콘서트를 하면 사람들이 다 같이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다 같이 베란다에서 즐기기 시작했어요 아 옆집에서는 지금 이거 불고 있네요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아 이거 연주를 하고 있는데 뭐죠 이거 아 그러면서 옆집에서는 이렇게 찍어주고 있고 아랫집에서는 또 앉아서 듣고 있으면서 상하에는 이제 사람들이 분노가 지나 해탈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 상황에서 재미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건 또 뭐야 아 이건 봉쇄된 아파트 단지 안에 사람들이 왜 우리 보고 나가지 못하느냐 나가지 말게 하느냐 이러면서 시위를 하는 거죠 저거 막 이렇게 두드리다가 나중에 막 어떤 사람 내려와가지고 막 저런 꽹과리 같은 거 어 통 같은 거 여러 개 이렇게 막 세워두고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막 이렇게 두드리는 거 아니야 해외 가면 그런 예술가들 많잖아요 어 왠지 그거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 지금 중국 잘못 갔다가 진짜 봉쇄당하면 큰일 납니다. 웬만하면 참으세요. 진짜 저번에 제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그냥 도시를 이동해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시로 이동해서 출근을 했다가 그 도시가 봉쇄돼서 못 나가는 거야. 그 도시에서. 그러니까 강제로 이제 집으로 못 가게 되는 거지. 가족이랑 그냥 이제 강제로 못 보는 거야. 아직도 그냥 베이징에서 봉쇄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 집집마다 뭐 꽹과리 두드리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옛날에는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꽝꽝꽝꽝 두드리면서 막 꽝 지르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는 아니야. 박자를 살려. 이제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상하에. 상하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어 마치 약간 경극 비트 같은데 이거 경극 박자인데 아 그리고 사람들이 다 집에 있으니까 집집마다 다 이렇게 불이 환하게 들어와 있네. 아 지금 상하에는 이렇게 이제 분노를 지나 해탈하며 이 봉쇄된 상태에서 최대한 뭔가 즐겁게 보내보자. 재밌는 시간을 보내자. 하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제 지나가겠죠. 예 지나가겠지. 영원히 이러진 않을 거야. 중국도 이제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5천명씩 나오고 있잖아요. 하루에 5천명 이거 솔직히 5천명 5만명 되는 거 금방이에요. 중국의 그 인구 밀집도를 봐서는. 근데 중국이 하루에 5만명 되잖아요. 그러면 5만명이 50만 되는 거 또 금방이에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확진자가 확 한번 휩쓸면 중국에서도 아 그냥 뭐 위드 코로나 가자 이러면서 풀겠죠. 지금 그래도 초반에 살짝 이렇게 좀 봉쇄를 하면서 가는 게 예를 들면 이거야. 지금 만약에 중국에서 봉쇄를 다 풀고 아 그냥 위드 코로나 갈게요. 그러면 하루에 확진자 천만명 스탑가능입니다. 근데 하루에 천만명이면 이게 생각해봐봐. 외신이 어떻게 얘기하겠어. 아 뭐 중국 지금 난리 났다. 아 지금 코로나 큰일 났다. 하루에 확진자 천만명이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런 기사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중국에서는 또 이 체면이 안 살잖아. 그래서 중국은 하루에 천만명 될 거를 이거를 그냥 뭐 하루에 한 10만명씩 나눠서 100일동안 이렇게 가는 걸로 하자. 그래야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이 안 보여지지. 그런 식으로도 약간 시간을 끄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상하에 있는 어떤 또 그 격리병동인 것 같은데 격리병동 안에서는 그냥 확진자들이 그 격리병동 안에 있는 거지. 근데 그 격리병동 안에 있는 확진자들도 이게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물론 아픈 사람들은 좀 아파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겠지만 아무렇지도 않은데 양성 나와가지고 이런 데 있어봐. 케어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가둬두는 거잖아요. 안에서 여기 격리병동이라고 하는데 안에서 뭐 부시고 깨고 난리 났다고 합니다. 보시죠. 일단 유리창 뭐 이런 게 다 깨져 있죠. 그죠? 사람들이 두리번 두리번 돌아다니면서 뭐 쓰레기도 뭐 여기저기 버리고 뭐 그냥 뭐 왔다 갔다 뭐 청소하는 사람도 없고 뭐 밖으로 그냥 버려버리고 아 뭐 이런 난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에서 이게 솔직히 집에만 있는 사람들은 좀 솔직히 억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난 맨날 집에 있었어. 코로나가 싫어서 근데 갑자기 외부에서 막 문 두드리면서 너 PCR 검사하자 막 이러면 짜증나잖아. 나 어디 나가지도 않았는데 나 지금 아무 증상도 없는데 갑자기 왜 나한테 어? 왜 나한테 코로나 검사하자는 거야? 막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중국의 경찰들은 이런 식으로 집집마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며 요즘 이렇게 PCR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문을 안 열어주려고 하고 밖에서는 계속 검사를 하려고 하고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대치되고 있는 이런 상황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을 안 열어주니까 아 뭐 뭐 나는 지금 뭐를 대표해서 이렇게 검사하고 있는데 너 지금 이거 검사 안 하면 불법이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위협적인 말투로 검사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은 지금 이제 마스크를 벗는데 중국은 이래요. 5월 2일날 한국이 마스크 벗을 때 그날이 딱 월요일이잖아요. 중국 베이징이 봉쇄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발표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도 베이징에서는 몇 구역이 또 봉쇄됐어요. 아파트 단지 몇 개 몇 구역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봉쇄해 이러다가 못 잡았겠으면 그냥 베이징 전체적으로 봉쇄해버리는 거지. 대만도 지금 뭐 대만이 지금 자유가 있긴 한데 대만은 지금 아직 이제 폭풍 전야잖아요. 폭풍이 한 번 휩쓸고 나면 휩쓸 때는 솔직히 대만 사람들도 뭐 자유고 나발이고 무서워가지고 아마 있겠지. 그러다가 집에 좀 있다가 이제 확진자 수 점점 더 늘어나면서 막 이렇게 막 확진자 수 막 한 인구의 3분의 1 정도 된다. 한 30%가 확진된다. 그때부터는 이제 또 대만도 위드 코로나 이런 걸 하겠죠. 외국인 입국 오케이 하면서 4분의 1 정도 된다. 5분의 3 4분의 1 4분의 1 5분의 1